친구들 안녕 오늘 하루랑과 함께 할 말씀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10편 29편 11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10편 29편 11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언제나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실 거야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 내일 또 만나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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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